도전할 연습생 5명을 공상평가를 진행할 거야. 공상평가에서 너희의 실력과 끼를 보여주면 돼. 개인기 어떻게 해? 지금 제일 큰 문제가 개인기였습니다. 사랑해요. 개인기가 아무도 없어서... 세상에 있는 영상이 어떻게 있어? 너 자신 있어? 상배라, 상배라.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회장님처럼 그러니까 철달해야 돼. 사실 개인기 없어? 개인기가... 저는 아무도 없어서... 안녕하세요. YG 연습생 최연석입니다. 어린이 흉내 뭐야? 잠깐만. 잠시만요. 그건 내가 판단할게. 아 웃길 것 같아. 어떡해. 최연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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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연석. 에이, 최연석. 제발 하지 마. 어린이 흉내 하지 마. 여기는 보리군. 여기는 보리군. 현상이대 보리부터 뭐 한 거예요? 현상이대 보리부터 뭐 한 거예요? 아악! 왜 왜 왜 왜? 왜? 음, 맛있다. 아악! 아악! 야, 얘 너무 힘들어. 뭐야? 왜 왜 왜 가지고?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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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태어났어. 최연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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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최연석. 커서 갑자기 얘가. 오케이, 오케이. 왜 걔랑 갔냐고요. 아악! 먹고 있어, 아직도! 아악! 오악! 오오오오오오옹! 아, 맞았다. 오오오옹! 최연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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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최연석! 오! 오! 젤리 먹다가 정들었어 젤리 먹으니까 정들었어 정들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정들어 아 이거 이렇게 하니까 되게 아 이게 더 정이 가네 YG 연습생 18살 아사희입니다 귀여워 시작 별거 없죠 진짜 기대봤어요 진짜 기대봤어요 진짜 기대봤어요 귀여워 뭐하는 거야 이게 좋아 나 좋아 나 좋아 귀여워 내 마음속에 초장 내 마음속에 초장 야 이거 너무 귀여워 한국어 몰라요 열심히 일을 하 고속도로 차 지나가는 소리 모음 뭐야 요즘 애들이 많이 뻔뻔해졌구나 젖어있어 와.. 현기 찍나 뽀뽀해졌구나 뽀뽀해졌구나 I'm okay, we don't watch it party People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야, 온영규 형! 진규 형! 안 한 거야! 자신을 말해! 아이, 뭐해! 최현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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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최현석 난 그저 취하고 싶어 사랑해요 아, 연기 뜬 나 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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